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국은행은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. 그러면서 기업 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 이른바 좀비기업도 세 곳 중 한 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 석유정제 코크스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당가가 오른 가운데 글로벌 수요가 늘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66.9%를 기록했습니다.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이 늘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15.2%로 높아졌습니다. 특히 기업의 안정성 지표도 1년 사이 악화됐습니다. 지난해 외관기업의 부채비율은 102.4%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차익금 위존도는 28.2%로 사상 최고치였던 2019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. 이성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기업의 외부 차익이 늘면서 부채비율과 차익금 위존도 모두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.